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회사 안에 있는 탕비실은요. 바쁜 일과를 하면서도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달콤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몰래 다 가져다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중고마켓에 탕비실에 배치된 간식을 되파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되파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탕비실에 있는 간식 내가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지인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요. 과자 모음이라고 해놓고 170개 일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170 봉지를 다 일괄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글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8장으로 내가 나눠서 찍어야 될 만큼 사진을 찍어야 될 만큼 양이 너무 많다라는 기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면 커피 아니면 과자면 과자 종류별로 아주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렇게 판매를 해왔고요. 이것이 사실 한 대기업의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이거 우리 회사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저게요. 저건 무슨 죄가 됩니까? 만약에 경찰에 고발된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가 되는 건가요? 절도죄 내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데요. 횡령도 돼요? 맞습니다. 내가 저 탕비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실제 저러한 간식들을 채워넣을 의무가 있는 그런 관리자라고 한다면 내가 저러한 물건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직원이다, 제3자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물건, 그러니까 법인, 회사에 소속의 물건을 내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일명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이같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저렇게 과도하다면 충분히 법적인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사실 탕비실에서 사탕이나 과자가 있으면 하나 먹고 맛있으면 나갈 때 한 두세 개 주머니에 넣고 나가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죄가 되고 이런 건지는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가 먹는 것 외에 이것을 외부로 반출한다. 단 한 개라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범죄는 맞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일명 우리가 상도래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상식성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자를 배고파서 많이 먹는다. 이것 가지고 처벌을 할 건 아니지만 저렇게 과도하게 이것이 환산을 해보면 사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과자 먹을 만큼만 딱 하나만 먹고 나와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